안녕하세요 룸입니다 오늘은 만우절룡 특별영상을 위해서 버깨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면 또 언제 딴 짓을 해 보겠습니까 보스도 고를 수 있구나 아무튼 오늘은 케이오프 케이오프 98 레벨 8 껌까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팀은 이 팀 이름 뭐더라?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아무튼 마린의 팀 여기는 야마자키랑 야시로랑 만나면 좀 편해요 기억은 그렇습니다 오래되서 잘 기억은 안나는데 이 둘이 만나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야시로루 야마자키 조금 편하게 어디까지나 CPU 야마자키를 말하는거에요 한번 뱀술사 내뱉.. 아우 잡혔네 뱀술사 내뱉고 약발의 위치가 약간 같거든요 왜이러니.. 너무 큰거 썼구요 뱀술사 안날리네 뱀술사 안날리네 알려줘 아악 이럴수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음.. 이거는 감각이 다 죽어있다는 점을 조금 감안해 해주시구요 아 시로루 야마자키한테 적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연습이라도 하고 그러고 그랬나봐요 다음에 마리였나? 마리 셀미러 상대하기 어려운게 마리는 괜찮은데 빌리가 좀 상대하기 어려울거구요 저는 크리스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만약에 크리스가 출전하는 탐사가 벌어진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가 출전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되겠다 빌리가 문제에요 빌리를 원래 야시로로 상대했어야 하는데 맞쩍 뒤퍼뜨리고 뒤퍼뜨리고 됐다 이게 기 커트린 채로 잡으면 그냥 그것만으로 길이 세기 때문에 뭐지 뭐 어떤 점은 필살기 써주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길을 터뜨리고 때리기만 해도 상당히 강하다 스피우 상대로는 그 정도면 충분한거죠 누구냐 아랑전설 팀인가 아랑전설 여기서 오늘 앤디가 가장 까다로운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앤디가 앤디를 잘 못 잡아서 또 처음부터 구전을 할 것 같습니다 아시로 밑발은 되게 짧고요 밑에 강발은 리치가 괜찮은데 이게 밑에 약발은 리치가 되게 짧더라구요 그래서 거의 봉인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아 아 아 아 아 팔 대공을 대공을 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줄여서 강 펀치 평소 잘 안 쓰는 거라서 버릇이 안 들여져 있는데 점프를 하면 점프를 하면 점프를 하면 이렇게 날려주고요 강 펀치를 날려주고요 무섭다 다가오지 마자 점프하면 이렇게 반응이 되게 느리죠 점프하면 점프하면 이렇게 강 펀치 원래 좀 반응이 느려요 동체 시력도 별로 안좋고 또 늙어가지고 모든게 다 딸립니다 어디까지는 CPU랑 조금 놀 수 있는 뭐 그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걸 말았으면 좀 곤란하구요 아 이거 터트렸네 펀치 펌펀치 가 그래도 야스루로 둘 처리를 했으면 셀미로 해리는 정리를 할 수 있을거란 말이죠 크리스가 출전하면 안되기 때문에 잠시 얼셀미로 정리를 해야됩니다 땅 어 안닿았어 안닿았어 망발렀었는데 이거 찍고 기 터뜨려 주고요 잡아주고요 끝났고요 세번째 팀 누구냐 시간이 없다 용시 넘어갈라 한다 만우주얼까지 앞에 15분 남았거든요 오 좋아좋아 빨리 큰 애 같다 치즈루랑 야시루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치즈루랑 쪽을 못쓰는 일이 벌어집니다 발 발 발 살짝 앞으로 발 살짝 앞으로 발 발 앞으로 발 발 욕성은 반복이 되는거죠 이렇게 그렇지 네 아 이거는 이제 엄청 비열하다고 욕하셔도 사실 할말이 없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봐도 굉장히 야비했어요 아 이거 강펀치로 시작하면 안되는데 마이가 또 자세가 낮아가지고 오퍼를 쓰고 오퍼를 쓰고 자세가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왠만하면 강발로 염속길이를 이어주는게 좋을거 같고 아니 이 자식이 도발을 해? 발 어? 불렀는데 발 불러주고 자 마이까지 처리했으면 크리스가 출전하는 일이 사실 없다고 봐야겠죠 가스루로 킹을 잡을 수 있을런지 어 퓔일이 별로 없네요 후들 좀 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어 오 오 오 오 오후 후들이 적을까 어 걸렸다 아아 내가 걸렸네 살아있고 아이고 썼는데 아이고 아깝네요 이게 다 피지컬이 안좋아서 그래요 됐다 석핵은 못했구요 피지컬이 좋았으면 그 펀치 날렸을텐데 1번째는 1번팀이구요 큐어다이몬배님 라시로로 못해도 큐어는 잡아줘야 될것 같구요 좋아 시작이 좋아 펀치 점프하며 이거 써주구요 강펀치 쓰면 안되지 펀치 역시 반응이 느려졌을까 아 헷갈린다 점프하면 이제 앉아서 아 이거 왜 나가 앉아서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걸 입력을 시켜주니까 아마 보이네요 이거 저거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거는 바짝스럽게 적용하려고 하면 제대로 안되고 이렇게 꼬이는거죠 얘가 팔이 더 길텐데 다리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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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팔이 아마 더 길거에요 어이구 잡혔다 다이몬 인공지능이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던진을 하면 위험합니다 이런식으로 던진을 하면 다이몬이 좀 힘들거에요 그러나 실미로는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비활하다고 하셔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서 이루고 있으면 이겨있습니다 어이구 못잡았다 어이구 못잡았다 아이고 제자리 이루면 된다 뒤로 살짝 빠져주고요 똑같이 아이고 못잡니 좀 깔끔하게 안된데 뭐 아무튼 제자리 점 딜을 하면 알아서 맞으러 와주거든요 반대치고 잡는식으로 사실 얘도 비슷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1번피 인공지능이 좋은거 같아요 잡아주고 찍어주고 아유 너무 일찍 찍었다 잡아주고요 데니마루 그 패턴이 있던데 플라잉 글을 쓰면은 무조건 밑발 했던거 같아요 그 패턴이 있던데 다닦슨 대단하시 대단하시 앤디 이렇게 신고 안나오겠다 한번인가 해야 신고가 나올텐데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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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실미로 잘 잡아서 아무래도 실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뭐하냐 아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로버트도 좀 어려워가지고 고음 안해 아이고 뭐하니 침착하자 침착하자 이거 맞아줘 다 한번 다 한번 다 한번 다 한번 다남번 다남번 내 ресур 오케이 어피 관리 굉장히 잘 돼서 잘하면 진짜 되겠는데요 전북 익산으로 유명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 한번 터뜨려주고 어퍼를 굉장히 잘 치기 때문에 점프를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터뜨려주고 기회다 그냥 써봤습니다 아이스 못했다 그래서 연결할 줄 아는 게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세컨이 되게 단조롭거든요 CD 아 왜 안 잡네 컴팩도 못하고 컴팩도 못하고 신고는 안녕이네요 아 이거 걸렸어? 얘네 제일 어려운데 이거 로키 3번이면 아마 제가 질 거예요 진짜 잘해야 되는데 상태 봐서는 길러먹은 것 같고요 로키가 인공지능이 진짜 미쳐가지고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이른바 이제 뉴비들의 후심이잖아 뉴비들의 문턱 같은 존재죠 터뜨려구 터뜨려구 퍼퍼 펀치 아이고 아이고 여섯번째가 방어력이 좀 높은 걸로 알거든요 어 어 잘 치네 어 이겼다 이겼지만 1대1 교환은 좋지 않습니다 크리스로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해도 얘 반피는 까줘야된다 핵도 없죠 반피 펠미랑 페빈리는 힝관리 잘한 상태에서 페미로 이기기획이 없거든요 룩이 상대 못할 것 같은데? 룩이 상대 못할 것 같은데? 왜 안굴러 기를 터뜨려야 돼요 타이밍을 봐서 터뜨리고 됐다 됐어 됐어 기를 터뜨렸어 뭐하니 이거를 찍어야죠 이렇게 찍고 찍지를 않아가지고 약간 손해받네요 그래도 헤빌이 잘 이겼고 이러면 할만해요 룩이랑 할만하다 순간이름이 이 정도가 들고 있어서 정신없는데 잘 잡았고요 한번 더 터뜨려 주고요 찍고 앞발 아 아 못 잡았고 잡아주고요 어 풀살기 한번 써볼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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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상대를 했더라 어떻게 상대를 했더라 거미질은 쓸 수 없나 거미질은 쓸 수 없나 근데 테너스 사이드 커터 아이 타이밍 잘 타이밍 잘 잘 해야 되는데 좋지가 않네요 셀미로 끝 못내면 제가 끝입니다 아 역시 이런 잔재주는 안통하는거구요 건너가 윗건너갔구요 잡고 찍고 건너가고 어? 안걸리네? 안닿았구요 잡았구요 여기서 이거 아이 못닿았다 그래도 어떻게 마무리는 잘 됐네요 이렇게 컴가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 이렇게 당겨진 완성 끝 끝 끝